돈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돈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 리터당 1,417원으로 지난 2월 15일에 리터당 1,360원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유값도 8주 연속으로 올라 리터당 1,314원 수준입니다. 원주자에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413원과 1,309원으로 돈의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오피넷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제재로 생산량이 줄면서 국내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